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성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만큼 성형 기술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국가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성형을 위해서 의료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성형은 언제부터 발전했을지가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성형의 시작이라는 좀 특별한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종입니다. 한국 성형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의대하면 어디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한국에는 여러 의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카이가 떠오를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카이 중에서도 Y라고 알려진 연세대랑 관련이 있겠습니다. 연세대는 제 모교이기도 해서 조금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자 그럼 연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국 성형의 시작과 현재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 성형의 시작을 알아보려면 한국 전쟁 이후인 1960년대로 가야 합니다. 한국 전쟁 후 전쟁의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우리의 생활 여건상 파상 환자가 많았고 당시 우리나라에는 출산 전 기형화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산전 진단 기술이 없어서 선천성 기형도 많이 있었어요. 성형외과의 전문적 진료 필요성이 정말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우리나라는 성형외과 수술은 외국 성교사나 문의관에 의해서만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전쟁이 끝난 나라에 당연히 성형 전문 의료 인력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시국의 1954년 의과대학을 졸업한 유재덕 선생님께서 1955년에서 1961년까지 미국 펜실베니아주 알렌타운 의료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 기국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 지금은 편하게 신촌 세브란스로 보이죠. 이렇게 자신의 모교인 신촌 세브란스에서 1961년 성형외과 전문 진료를 시작하게 되고 여기서 대한민국 성형외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한국 성형의학의 해동이 찾아왔어요. 그럼 그 다음은 새로운 루키들을 제출해내야겠죠. 같이 학문을 탐구하고 그 기술들이 변수되어야 새로운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촌 세브란스에 1964년 성형외과의 학생 강의가 시작되고 1966년 대한 성형외과 학회가 생겼습니다. 196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동시에 성형외과 수술도 발전을 거두었죠. 1970년엔 국제성형외과 학회연맹의 정식 회원국으로 변행이 승인되고 1974년엔 대안성형외과 학회지를 참가했는데 이게 지금 세계에서 굉장히 공식력 있는 성형외과 접수 중에 하나가 되었고 2016년 창립 50주년을 맞은 국내 성형외과는 1975년 어문이 22명 배출을 시작으로 창립 50주년 2242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1년 창립 55주년을 맞이한 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 성형의료의 현재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성형의 본격적인 시작부터 현재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어떠신가요? 전쟁이라는 슬픈 역사에서 시작돼서 성형 강국이라는 사실으로 이어졌다는 게 꽤나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한국 성형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현재 한국 성형 의료시장은 어떨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성형은 성형 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성형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것이 한국 성형의 현재 모습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한국 성형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와 함께 원정 성형을 받으러 오는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걸 보면 한국 의료 성형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의료 통계를 보면서 한국 성형 의료의 현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 성형 인구수로 보면 사실 의외로 대한민국은 10위권 안에도 못 들어온 나라입니다. 이는 단순한 나라별 성형 건수로 본 것이고요. 당연히 인구가 많은 나라의 순위가 높게 나오겠죠. 인구 1000명당 성형 건수로 보면 대한민국이 22.7명으로 1위입니다. 전 국민이 1000명이면 그중에 22명은 성형을 한다는 얘기죠. 성형공화국이란 말은 아마도 인구수 대비 성형 비율에서 온 말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2018년 해외환자 통합 통계를 살펴보면 빌료 과목별로는 뇌과가 약 9만 명으로 전체의 19.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요. 이어 성형외과 14.4% 피부과 13.7% 검진센터 8.9% 선보인과 5.3% 등의 순위였습니다. 성형 및 뿌띠 시술을 합치면 28.1%로 약 3분의 1가량이 성형 뿌띠를 위해 국내로 의료 관광을 온다는 통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성형 미용 분야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국가는 어디가 많을까 궁금하시죠?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의 국적은 모두 190여 개국에 달했고 이 중 중국 환자가 31.2%를 차지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11.9% 일본 11.2% 러시아 7.2% 몽골 3.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성형의 현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한국 성형 의료가 발전하면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한국 성형의 좋은 점과 나쁜 점 명과 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좋은 점, 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 환자 유치 성형 의료의 외국인 환자 유치는 말 그대로 해외 완화를 국내로 소비하게 만드는 고 부가가치 사업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누적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추춤하지만 코로나 이슈가 잠잠해지면 다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러 번 오시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 및 관광, 음식점 등등 수술을 위해 입국한 환자가 기여하는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형 기술 발전 성형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성형 시장의 규모, 인구, 전문의 수, 수술 건수 등 세계 최상위권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곧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보다 제일 좋은 성형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한 이러한 성형 시장의 인프라의 발달로 인해서 예뻐지기 위한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사고나 비형으로 인한 재건 수술 등 관련 분야 의료기술 및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함께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성형 의료 시장의 부흥 성형 의료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많아짐에 따라 수술 단가가 좀 더 합리적으로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좀 더 쉽고 빠르게 성형외과를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혜택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분명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 성형의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장점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한국 성형 시장의 단점 암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사고 및 대리수술 등 의료 분쟁의 증가 수술이 많아지면 그만큼 의료사고나 분쟁이 증가하는 것은 확률상으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해주는 대리수술이나 한 번에 여러 환자를 왔다 갔다 하며 수술하는 공장형 수술 같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졌던 불미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절대 이러면 안 되겠죠. 다행히 최근엔 매스컴 및 정보 공유의 발달로 현재 이런 행위를 하는 병원이 거의 없을 겁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암울했던 일들은 분명히 한국 성형의 어두운 대목을 보여주는 안 좋았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성형외과의 잦은 갭 폐업 성형 시장이 과열되고 그에 따른 개업과 폐업이 이어지면서 사후관리가 이어지지 않거나 충분한 경력 및 실력이나 자격이 없이도 수익만을 위해서 섣불리 개업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 병원의 크기나 인테리어보다 집도의 경력이나 숙련도 등 좀 더 신중히 병원을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 성형의 시작부터 현재 한국 성형의 상황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영과 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성형외과의 시장이 발전한 것은 정말 많은 사건과 노력 그리고 시대 사상이 반영된 걸 알 수 있는데요. 한국 성형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었고 성형외과가 직장인 저에게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성형 정보뿐만 아니라 성형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을 더욱더 다양한 주제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이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